어느덧 10과 처음에 이 복음 편지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몰라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다락방을 하려다 보면 사실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을 확립시켜주고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유 목사님이 처음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이걸로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복음의 내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진짜 문제들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사실 가장 첫 번째 기초교재로 우리가 같이 다락방도 하고 양육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소화시키고 완전히 이해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거를 전달하면 나는 이것만 전달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편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하다 보면 다 깨져요 그걸 딱 머릿속에 한 번 다 잡고 있으시면 굉장히 좋고 이걸 가르치면서 실제로 나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복음 편지에 다음 주에는 새 생명 새 생활도 하는데요 한 번 지나가서 아쉬우면 단임 목사님이나 장노인들께 자꾸 얘기하세요 또 하자고 그럼 지나고 나면 또다시 복음 편지하고 반복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시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멘 이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 있어요 뭐든지 얘기하셔야 돼요 전도자료도 뭐든지 이런 거 하시면 교회는 그런데 헌금 쓰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짝 고흡을 하고서 한번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 편지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만남이 뭐냐면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 태어나서 온갖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두 번째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몸부림쳐도 만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한 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삶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데 왜 우리에게 그럼 이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게 사과죠 왜 이 예수님만 우리에게 길이 됩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많은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길이 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다섯 번째 만남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다 들고 영접했는데도 왜 확신이 없는가? 왜 그래요? 생명이나 축복, 특권 그런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거를 유 목사님께서는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있는 거죠 각인된 그런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이래도 되는가? 저래도 되는가?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확신을 딱 갖게 되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해가는 것인가? 어떻게 변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된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안에 인도하신 그분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면 인도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실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주인 됐었던 나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덟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은 내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는 영적과학이다 이렇게 했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이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과학적이지 않아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려면 영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방금 전에 내가 전춘석 성도님이랑 우리 잠깐 인사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전에 영접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걸 몰랐으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구원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영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믿음이 딱 들어와서 그렇게 딱 보게 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감사가 되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안 그랬으면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슬프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주신 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어떤 기도문을 읽고 무서웠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기도다 제가 이거는 설명하기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이걸 잘 모를 때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결교 출신인데 성결교는 또 기도할 때 또 한 방언 하잖아요 방언을 또 안 하면은 이게 기도가 한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뭐 하여튼 일단 기도하면 한 1시간은 해야 했다 소리 하지 뭐 30분 하고 했다고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면서도 하면 속은 시원해 해보셨어요? 그리고 1시간쯤 하면 뭔가 숙제를 한 느낌? 오늘은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았구나 이런 느낌 사실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바른 게 아니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완전한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마태복음 6장 3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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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이게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몰라 하나님이 왜 줬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모든 상황과 문제 그걸 할 때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준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한 시간 정해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중원중원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딱 따라서 24시간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열 번째 만남이 뭐냐면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병이 들면 참 힘들죠 여러분 질병이 뭔지 아세요? 질병 고질적인 병 그러네? 그래서 질병인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질병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대부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디스오더예요 디스오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뭔가 장애가 있는 건데 원래 한국말로는 정의하기를 유기체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비정상으로 된 상태가 질병이다 맞죠? 우리가 몸만 질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먼저 비정상으로 간 거예요 그게 질병이죠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그냥 하나님 떠났구나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질병의 상태다 사실은 세상의 것들은요 다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 떠나서 그냥 백지에서 내가 잘났다 하면 내가 잘난 거고 이건 문제다 이거 문제고 상세기 3장 5절이 바로 거기 시작된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네가 앞으로 선악 결정한다 이거야 그 전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고 뭐고 들리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바꾸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질병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질병도 고치셨다 믿습니까? 이거는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질병을 고치고 이 모든 것들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천하에다 아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도 미라클 표적도 미라클인데 표적은 미라클이라고 안 하잖아 싸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인 증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리 예고된 기적이 바로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는 자기 몸으로 세워져 교회를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60년 걸린 걸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이렇게 이해하죠 표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할 것이다 이 표적이 이뤄지고 나서 예수님을 원래 인간 왕이 될 거라고 따르던 제자들이 그거 표적 보고서 진짜 그 제자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표적이 따르는데 표적이 바로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농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사실 옛날에 병 고쳐봤거든요 옛날에 이런 거 모를 때도 한 번 시안한 경험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친구가 열이 팔팔 나는 거예요 근데 수업이 왔더라고 한국에는 열라도 그냥 오잖아요 여기는 열라면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 그날 왠지 내가 뭔가 내 힘에 파워가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내가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50분 지나고 수인 시간 10분 안에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얘가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게 고쳐지는구나 근데 이런 병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제 생각에는 걔가 감기약 먹은 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근데 어쨌거나 그때 제가 믿음이 많이 자라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참 무식한 소리를 했던 거야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준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 갈아도 손잡으려고 실제로 옷을 붙잡고 병이 고쳐진 사람도 있고 또 앉은 사람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가 알지만 이사야서 53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병은 디스오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버린 거란 말이죠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정상인데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정상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환자하고 질병에 걸렸는데 모르고 살았던 거고 그 안에 내 인생을 다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답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모든 문제인데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불신자 상태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을 섬기면서 반드시 정신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으면 완전 떠나 살 것이지 떠나서 내가 주인 되려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 원하는 대로 살만한 힘이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같은 것을 붙드는 게 우상이거든요 돈도 하나님 같은 것 심지어 교회 생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같은 걸 붙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오는 게 뭐예요? 디프레션, 우울증 우울증은 진짜 원인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단 하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바보는 우울증 안 걸린다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이런 멘탈에 문제가 오고 멘탈에 문제가 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뭐 사실 잘 된 건데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갑자기 전화가서 막 울어 목사님 누가 왔어요? 내 후레이에서 내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막 울어 그래가지고 걔 차가 현대 엘렌트라였거든요 헬렌트라인데 조금 현대 엘렌트라 차값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팔으면 한 5,6천 불쯤 되는 차인데 연식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막 울어 그래가지고 왜 우냐? 다쳤냐? 안 다쳤대요 왜 우냐? 그랬더니 차가 박았으니까 나 이제 너무나 복잡해지는 거 싫대 야 너 차 바꾸게 생겼다 그거 토탈 로스나고요 그 차 한 9,500불인가를 보상을 해줬어요 6,000불짜리를 어코트로 바꿨어 나중에는 괜히 울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모든 시달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시달림이 아니라 스트레스 오고 스트레스 오니까 그게 다 우리의 몸을 병으로도 오고 인간관계 질병으로도 육신의 문제로 다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인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 주인되다 보니까 그걸로 다 모든 것들이 오고 그게 영적으로도 스트레스 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돼 머리에도 마음으로도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우리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을 생각하고 병을 생각할 때 있는 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병도 마찬가지예요 암이나 아니면 어디가 안 좋은 질병이 있을 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원인이 뭔가 생각해보면 피곤하거나 운동을 안 했거나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부터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다시 말하면 죄란 말이죠 원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에게 유전되어 오는 거예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중에 여섯 번째 그 스피리철 인헤리턴스 영적 대물림이 돼간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출애국기 20장 4절 5절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가 4, 5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병으로도 고쳐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는 거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또 내가 잘못한 자범죄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을 끊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병으로 온다 아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귀가 들어와서 주는 병들이 있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청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딱 쫓아내고 나서 바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왜 그래요? 사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주신 것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심령 속으로도 사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안진병이나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고치시잖아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성경에 또 어떤 병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부러 준 병이 있다고 고백해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우서 12장 7절 말씀에 내가 게시를 받은 것이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이 찾아주셨다 사도바울이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두세 번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한다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병들을 우리에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냐면 그 현상, 심튼만, 증상만 우리가 치료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육신의 결과만 보고 지금 괜찮은 것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굿도 하고 미신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걸려있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이다 감기가 걸리면 감기에 증상이 나오잖아요 그 증상이 뭐냐면 콧물이 나오거나 목이 붓거나 이런 게 증상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질병의 증상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열등감, 불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를 회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지금 가난의 문제에 돈 많이 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왔는 것을 내가 얼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올바른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어야 된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정확하게 모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인생은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전달할 때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보호할 거 하나도 없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 동산은 가든은 어떤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겨요? 아니잖아요 가든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아무데나 에덴 동산이 아니라 만들어주신 그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갖고 와준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붙들게 되면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에 감사하러 받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대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료를 먼저 해야 되죠 영적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제가 실제로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금을 전할 때도 그렇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확신이 없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보금을 전할 때 제가 항상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보금은 알아요 그러나 오직 보금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한 번 결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적이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한 번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영접을 입으로는 했지만 내가 드린 적이 없는 거야 내 삶을 진짜 하나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단어에 고유명사의 용법이 신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란 말이에요 주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종님으로 섬기고 있죠 주님이라고 하면서 종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 줄게 원해 종님이죠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에 진짜 말로만 주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로드십이 내 안에 딱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딱 영접하면 제가 방금 전에 복음편에 쭉 고우바하면서 여러분 뭐 느끼셨어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거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딱 영접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기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다 착한 일, 옳은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건 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고 딱 보기에도 잘못된 일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럼 그걸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단임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 주실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걸 받는다고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건 죄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된다 환경을 바르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으로는 옛날에 육신에게 그런 거 쫓아요 내 안에 엄청난 분쟁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환경과 모든 문제를 내가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해서 조성하는 게 아니라 말은 그걸 위해 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중심에 내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랩런트들도 어떤 삶이 무너지고 어떤 그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 삶이 규모 있게 갖춰지지 않고 영적으로 규모 있게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맨날 빚지고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야 이런 나라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거 물론 어려울 때 돈 빌릴 수도 있으나 책임감 있고 갚을 거 갚고 정말 규모 있게 책임 있게 살아가면서 내 환경을 바꾸게 하면 또 우리가 이런 문제로부터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실제적인 물리적인 치료들도 다 병행하면서 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료한 후에도 되게 중요해요 복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되고 그 제살로니카 전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오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어요 되니까 한 말이지 되니까 한 말이지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것이 가능한지 믿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누리고 성령의 날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확 바꿔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말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내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가 없어 세례가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세례 받았는데 세례 내가 그냥 혼자 믿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점점 병들이 많아지고 고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이번에 RCI 할 때 유초동부 사역하신 한국에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한국이 이제 초동부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애들이 3, 4학년인데 벌써 담배 피우고 이런대 5, 6학년 애들이 벌써 성적인 걸 하고 이런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애들이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언어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웬만큼 조금 얘기해가지고 이게 애들이 먹히지가 않는데요 이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거든요 세상은 너무나 멀쩡해지고 그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려서 이제는 세상의 방법, 치료, 상담 이런 거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RCI 와가지고 여기 미국에 있는 애들 보면서 애들이 왜 이렇게 순진하냐고 그랬대 미국 애들 우리도 알고 보면 미국 애들 안 순진하잖아요 순진하나? 데이빗? 순진하대요? 안 순진해 보이는데 얘네들이 순진한 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또 성적으로 물란해지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모른 것인가 이것이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그런 때인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진짜 우리 인생을 고치는 것인가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다시 회복돼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붙들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또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암에 걸리면 전에 제가 어떤 라디오에서 의사가 얘기한 걸 들은 건데 암에 걸리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정반대로 한참 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대 맞는 말인가요?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으면 이제 좋은 음식으로 바꾸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 갈지는 모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한 번에 새롭게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기록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쫄지 마시고 완전히 치료 스스로 하세요 이 그리스도 딱 붙들고 그리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요즘에 유목사님께서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치유의 증인이 돼서 치유를 전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불치병을 고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답이 없어져가는 이곳에 오직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